아, 섬뎅이! 야, 아, 섬뎅이 없네, 인마. 섬뎅이 없네, 인마. 섬뎅이 일어나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있다가, 여기 대시관 밑이 있는데. 7시 15분, 7시 55분이니까. 7시 15분에 타고 들어가자.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해서... 서퀴이 가는 거구나. 죽긴 있네. 아, 저기요. 가보자, 무인더러.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인더러! 가, 가, 가. 들어가자! 가자! 또 앉아있네. 또 앉아있어. 좋아. 가자! 갑니다!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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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놈, 시발. 오늘의 해가 또 떨려!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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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가? 저 앞에 있는 거죠, 와? 15분 걸린다던데? 만약에... 또 좀 이따가. 오우! 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BJ 캠핑캠프고요, 캠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 보니까 조금 딱 막하네요. 뭐가 없고, 뭐 여기에 산이 있긴 한데. 한번 몇 대시라도 한번 작업하고 도 가겠습니다. 오 오 오. 듣 듣 듣! 맞습니다 이 바이보다 대가래서 큰 사파위 인사드리겠습니다. bat 이는 처음으로 이제 거꾸로 성그릇 들어왔는데 제가 저희 세 글자로 덧붙였다. 진지요. 아주 покllo 왔습니다 이거. 와 완전 눈덜뻘이기. 자 다음 멤버 여러분들 한 명이 더 남았는데 이 친구는 아 저는 그냥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 버스 타고 오겠습니다 라면서 아 저기 우리 승리! 우리 우리 마지막 멤버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멤버! 마지막 멤버! BJ! 야 반하사랑의 돌개! 이야 돌개야! 자! 돌개 한 마리는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맞아 상황이 돼가지고 내일까지 굶어야 돼? 그냥 싸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텐트부터 지을 게요. 오 이제 되네 낚싯대 어딨노 몇개 갖고 왔노 콩발 설치해라 설치했나 콩발은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 두개 걸었어요 가면 니네 여기서 낚시해라 바로 낚시하겠어 어 낚시하고 고기 잡고 있어라 자 우리의 돌게 낚시하러 간다 자 빨리 야 점심 전에 물고기 잡아 온나 그래 고기 안 돼 왜야 물 들어가야 된다 오 고기 잡았다 고기 네 매운탕 매운탕 으하하하하하 보리멸이 나오는 고기 아니 지금 이거 먹어도 보리멸이 나오는 거 야 보리멸이 나오는 거 야 보리멸이 대미 황토나 이 자스가 자 무슨 고기 보리멸 보리멸? 오 이거 좋은거잖아 뭐 멸치 사촌형 수준 되네 봐봐 야 근데 때깔이 좋네 고기가 이 봐봐 일단은 해놓고 더 큰거 잡아와 정말 어제 커피 사올 때 봤지 개새끼가 집 바로 밑에 1층 가는데 1시간 걸리더만 오 크다 크다 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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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게 야 돌게 큰거 잡았다 큰거 야 저 새끼 뭐야 야 야 야 뛰어 요 정말 낚시 좋아하네 야 야 이거 뭔데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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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야 그래 야 돌게야 야 돌게야 니 좀 하네 일단 그러면 매운탕 거리는 낫네 야 일단은 통발에 넣어놓겠지 정말 낚시 BJ 맞네 잘하네 개새끼가 집 바로 밑에 1층 가는데 1시간 걸리더만 이게 얼마나 가는데 이게 지금 가정걸로 하루 반 낮을 정도 그래서 또 중독필하고 나갔다고 해야 돼 내일 나간다 응 괜찮다 이렇게 요 날씨 보니까 한 5도 4도까지 내려가더라고 에이 뭐 그정도야 뭐 5도 4도 인마 희한아 뺄까먹고 잡힌다 이 자식아 새끼 인마 넘친다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커피 좋치네 야 야 초코파이 혹시 어 비상식량 혹시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 전에는 먹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제 매운탕 거리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우리 대파 그렇지 예 대파 살아있고 대파랑 자 콩나물 진짜 안 되면 이제 콩나물 국이라도 끓여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생존은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생존은 이거 고추 예 고추랑 그리고 깻잎 매운탕에도 들어가있고 깻잎 기진맨 땡이버섯 된장하고 아 고추장하고 된장 네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뭐야 아니 뭔데 어? 안 되네 아 혹시나 어 그래 한 5일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 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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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나나라 나나라 살려봐라 몇 갠지 자유시간 4개 어 자유시간 4개 그래 체크해야 돼 초코바 네 개 네 개 어 초코바 네 개 초코바 네 개 마이쮸 네 개 어 마이쮸 네 개 다 네 개 여러분들 이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누군가 먹은 거예요 알았죠? 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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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마 무 안 샀네 라면 안 샀네 라면 안 샀네 절풍 좀 줘봐 설마 아 줘봐 줘봐 아 또 있나 무 아 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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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도 못 잡으면 못 먹는 거야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자 라면 아니 아까 전에 돌개가 너한테 뭐 그거 아까 잡은 거 뭐고 도다리 도다리 손질할 수 있냐 물어보던데 저한테 받을 거 아니야? 어 오는 티가 안다고 어 뭐야 뭐야 야 이렇게 놀러 오는 건 아니지 우리는 일하러 온 거니까 일하러 온 겁니다 아 이래 딱 나오니까 이렇게 다 쳐놓으니까는 좋네 네 저 안에서 4명이 다 자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번을 써야 돼 불침번 네 왜냐하면 여기 자객이 있을 수도 있잖아 도끼 옆에 딱 놔두고 아니 진짜로 어 저도 써야죠 불침번 난 제일 마지막에 맞잖아 내가 제일 처음 어 어 어 네 제일 처음이 힘든 거 아닙니까 어 너랑 갔다 오잖아 아 아 아 아 아 야 통발 한번 꺼내보자 지금 던지면 바로 작성이되니까 어 그래 좀 던져봐 통발 꺼내봐라 통발 뭐 있나 어 없나 어 없나 어 뭐야 이거 장어 아이가 아 아 이거 아까 네가 잡은거지 어 넌 알아 어 어 왔다 뭐야 이 새끼 어 어 쪄했나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점심을 어떻게 먹을래 아쉬운데 저거라도 썰어가지고 한정들은 할까 어 이거 해 뜰 줄 알면 한번 썰어봐라 응 잘 모셔라 우리 컨텐츠다 아 어 이게 보리멸 보리멸 야 여러분들 근데 물고기 때깔 보세요 진짜로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고급 고기라는데 어 아니라고 예 이눈 이눈 주겠습니다 이눈 와 이눈 맞네 오 살아있네 지가 아 아 이게 따트네 예 다트네 자 내장 내장 꺼도래 뭐 자 그렇지 내장이 많다 어 생각보다 어 왜 여기 나옵니다. 여기가 더 맛있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건 아주 매운탕 넣을 때. 살이 이렇게 다 붙어. 나는 매운탕 먹을 때. 매운탕 먹을 때 살이 좀 삐셔야 돼. 그래서 그래도. 저건 매운탕거리로 다시. 매운탕거리. 여기다가 톱. 자 그러면 안 매운탕거리 한번 해봐라. 매운탕거리. 새꽃이로 해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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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봐라. 그냥 살만 떠봐라. 밑에 조화를 안 찍어. 많이 조이 되겠다. 그래 잘했다. 일반인이 이 정도. 다 나는 거지.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네 점 났나? 네 점 났네. 누구부터 먹을래? 잠시만요. 내가 먼저 먹어볼게. 아. 야. 손가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소드. 한 잔. 야. 역시. 어떻자. 아이씨. 막았다. 어. 맛은. 맛은 이따 말았네. 맛은 이따 말았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쫀득쫀득하다. 아 진짜. 이거 우리 점심이야? 어 그래 그래. 1인당 한 점씩.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입맛. 필물 줄 모르네. 너무 초장 맛인데 그거는. 어. 그래 그래. 아. 엄마. 아 맛있다. 음? 음? 어떤데? 진짜 님. 어. 맛있다 말아. 어. 근데 진짜 쫀득하기는 진짜 쫀득하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뭐야. 점심이다.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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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원래 약간 회 본인. 그렇지. 야. 이 친구 먹을 줄 아는 친구구만. 먹어보겠습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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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었으니까 자. 커피 한잔 타 봐라. 예. 아. 아. 집에서도 보이는 바다를. 시발 여기 있어봐야돼. 마트 바다다. 아. 아. 어. 어. 그건 맞지. 어. 그러면 이제 수시만 되자. 안주 요거오면 한. 내일 아침까지는 먹겠는데. 으. 아니 소주 한잔 먹고 요거. 예. 이리 내놓고. 내일 아침까지는 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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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지를 않겠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니 왕아 밀어라 인마! 배럴 인마 지금 바로! 자 마지막 한 번만 볼게요. 진짜 가요? 진짜 갈까?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해야 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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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고고고! 살려주세요! 형아 넨대 치킨으로 갈래?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 둘 다 묵자! 펌프리카 인생 치킨! 범프리카 인생 치킨 범프리카 인생 치킨 겁나 맛있네